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에 미친 엔젤장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날개까지 달고 나오셨어요. 어떤 날개요? 천사의 날개. 무슨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합니다. 오늘 중국 주식을 마스터 했거든요. 중국 주식이요? 중국 어렵죠. 중국 어렵죠. 중국 어렵더라고요. 오늘 중국 시장 어땠습니까? 라고 하면 6개 시장을 읊어주시는데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시장이 많은 거야?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전 직장에서 중국을 물릴 때 2003년인가 물렸는데요. 정말 없더라고요. 중국은 일단 입에 안 붙어요. 이름이 입도 안 붙고 시장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웠는데 오늘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잘 정리가 됐고요. 이제 중국 주식들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다행히 딱 오기 전에 안 그래도 이 프로님이 저는 선물은 아까 한 1시간 전에 받고 안 받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인이 딱 보니까 지금 선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다양스럽게 오늘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보겠습니다. 다만 AMC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게임스탑의 어떤 그런 말도 안 내는 그런 거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맵을 볼 건데 맵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랍니다. 화들짝. 맵을 보이시죠? 다 내렸네요. 완전히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그나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만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깝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일자의 실적이 정말 좋았는데 장이 좋았다고 그러면 한 3, 4%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불구하고 강부합선에서 끝났고요. 애플도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거의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간만에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종목들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울고 싶은데 따로 맞은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해요. 다만 이제 한꺼번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게 조정이라는 게 일종의 빚이거든요. 그때그때 받지 않으면 한 번에 이렇게 큰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업종 통틀어서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보시면 맨 밑에 있는 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있는 건데 그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가장 많이 빠지는 업종으로 뽑혔고요. 전부 다 정말 오랜만에 종목도 많이 빠지고 전업종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레딧이라고 하는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뭘로 예를 들어야 될까요? 한국에 계신 분들 주식 게시판 있습니까? 팍스넷 아니면 네이버 주식 게시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런 거에 일종의 레딧인데 이 레딧 안에 있는 월스트리트 비트라고 하는 이 또 코너가 있어요. 일단 어떤 분이 운영하는 건데 여기서 일단은 이제 개미들을 현혹하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이 공매도가 많다 사면 뭐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해서 여기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종목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어메리카 아이언라인을 올렸더니 그게 또 한 30% 40%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악순환인지 선순환인지 모르지만 저기서 올리면 오른다는 경험치가 쌓이면 저기서 올리면 그러니까 올린다는 게 언급하면 이제 투자리단은 그거 보고 있다가 사러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또 오르고. 네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럼 그게 이제 상승효과니까. 네 또 오르고 하다가 해치펀드가 이제 많이 공매도 친해치펀드가 놀라서 일단은 커버하고. 그렇죠. 커버를 또 매수하고. 계속 그런 게 악순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실제 게임스탑이 세계 해치펀드를 거의 뭐 내일모레 망할 정도까지 지금 돈을 잃었거든요. 한 1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워진 거죠. 아니면 아니면 이 공매도라는 걸 일단 치게 되면 1억 원을 쳤다 그러면 올라와서 2억 원이 되게 되면 마진골 당해서 더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넣어야 되려고 그러면 주식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기존에 보유했던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애플 리그는 또 그리그. 하필이면 또 해치펀드가 보유하는 게 다 그런 정보들이죠. 그러니까 또 그걸 팔고 또 메꿔놓고. 그런데 이게 뭐 게임스탑은 저점에서 보게 되면 100배가 올랐거든요. 100배니까 뭐 넣어봐야 표도 안 나는 거고 악순환이 그런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것들은 이건 시장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절대 이런 정보들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가 하나 딱 걸렸죠. 한 종목에 걸린 게 있는데요. 어제 먹잇감이 노키아였습니다. 노키아를 올려서 같이 공략하자 해서 노키아를 공략했는데 딱 여기 빨간 선을 보시게 되면 이때가 뭐냐면 노키아는 유럽과 동시에 상장된 ADR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끝나면 공략이 들어간 거죠. 딱 공략이 들어가서 두 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도 빠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고르면 안 됐었죠. 왜냐하면 ADR이니까? ADR이니까. 유럽이 엄청 많은 수익이 있거든요. 지금 뭐 ADR 원두도 모르고 전화한 통화하면 다 전환이 돼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잘못 노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이트 자체도 너무 이제 막 돈에 현혹이 돼서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들어가는 거죠. 일단 어떻게 소팅하냐면 6달러 미만 싼 주시면 골라서 막 치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웃긴 모습이 나와서요. 지금도 아마 전환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높이 올라왔으니까 그럼 전환을 팔으면 바로 돈을 버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차익거래 혹은 아비티라제는 말을 쓰거든요. 지금 거저 수많은 사람 돈을 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어제 노키아는 실패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까지 아닌데 하여간 뭐 싼 종목들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TD 아비티레이드하고 일단은 몇 개 증권사가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는 거래를 정지하는 그런 결정을 했고요. 당연하겠죠.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철수압, 로비눗 이런 기업들은 일단 게임스탑과 AMC에 대해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 마진거래를 중단하는 공모회도 중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거래를 중단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데요. 메사추세스 증권당국에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게임스탑의 거래를 한 달 동안 정지하라고 촉구하는 오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다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왜 죽는다고 얘기했냐면 어제 정프로가 나와서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유사한 종목을 보여주고 그 끝을 보여줬는데 그 끝은 정말 괴로운 모습으로 주가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겠죠. 다시 돌아갑니다. 원상으로. 원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100배 사신 분은 진짜 큰 소실이 아닙니까? 100토막 나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빨리 거래를 정지하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거래 정지도 일단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이 가격에서 정지시켰다가 나중에 거래 시작되면 마찬가지로 100토막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보호 차원이 아니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구간을 가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100토막을 차근차근 서로 나눠서 고통을 분담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아까 레디드에 있었던 그 사이트에 있는 그 몇몇 분들 일종의 일단 세력의 맨 앞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SE 조사가 먼저 이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니까요. 조금 뭔가 당부해서 손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제는 정말 또 희한한 게 있었는데요. 이건 진짜 요새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도호대시 기사인데요. 도호대시가 아무 줄 수 없이 이것도 도호대시를 이끌었어요. 도호대시 한번 쳐보자 했더니 막 밀고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도호대시를 들어가고 보니 이게 뭐 200달러짜리 주식이고 얼마 안 됐잖아요. 성장한지 또 보호해수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도 역시 잘못 찍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가서 아무 이유 없이 장중에 22%가 올라간 다음에 또 아무 이유 없이 이게 아니냐 하면서 또 결국 장중에는 장마감에는 2% 하락으로 끝나가고요. 이 폭이 25.3%였습니다. 보세요. 이걸 윗골이라고 하죠. 윗골이 윗골이 이렇게 길어갔고요. 이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제가 보기에 이 가격 당당히 안 올 것 같거든요. 이런 선상이 나와서 지금 정말 별 종목에 이런 것들이 막 모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 진짜 리키까지 투기적인 시장은 아무도 본 적이 없다. 좀 전에 데이빗 테퍼라고 하는 훌륭한 전문가 분도 1999년 이후에 이런 장은 처음이다 할 정도까지 정말 투기적인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시장이 버블되거나 많이 올라가면 두렵지 않습니까? 조정이 오기 때문에 그 조정에 그다음에 버블 고점보다 훨씬 무서운 말이 혼탁해진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투기적으로 변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시장인데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의 끝물이라는 것도 하나의 증명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신규 상장 종목 스펙 종목 비트코인 갔다가 마지막에 여기 온 거거든요. 여기 몰려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림을 보였지만 폭탄을 계속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다음으로 그런데 일단 그 폭탄을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난 아니겠다 생각하는 거죠. 난 아니겠지. 내가 그렇게 재투가 없을까? 이렇게 하는 건데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제 얘기했지만 지금 게임스탑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게임스탑은 연간 3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에요. 그것도 계속 적자가 커지고 있죠. 그런데 어제 자루에서 연간 5천억 원 정도의 돈을 버는 도미노피자의 시청이 앞섰거든요. 정말 아이돌이라는 일이고 그걸 사는 분들 저는 누가 살까 생각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1억 주 이상이 나오니까 어떤 분이 사는지 모르니 그런 것 사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 발표했던 실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적은 너무 기니까 제가 핵심만 좀 찍어드릴게요. 애플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다 좋았죠. EPS 매출 다 좋았습니다. 다만 꿈에 그리던 한분기 매출로 봐서 천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런 천억 달러가 아니고 1114억 달러가 나와주면서 처음 달성한 거거든요. 굉장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은 10억 대가 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뮤직이든 애플 TV든 뭐라도 하나 유료로 보신 분들이 6억 2천만 명이래요. 이 생태계가 너무나 잘 갖춰져 있다. 여기다 대고 애플카를 쏴버리면 차가 팔린다는 거죠. 이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생태계가 잘 뿌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에 57%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중국 내 가장 인기 있는 폰은 다시 한 번 아이폰이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5포도 있고 다 싼 것도 있지만 럭셀이랑 폰에 상당히 관심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스마진이 39.8% 예상은 38%였는데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원가 떼고 하는 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원을 벌면 40원이 남기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있고 아이폰 판매가 안 된다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에 대비 17%로 더 많이 팔리고 있다 라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은 넘어가시고 그래서 일단은 팀쿠 이런 얘기했습니다. iOS 14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의 강화를 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 폰에 장착되는 앱들은 아마 개인정보를 빼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 피해자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쿠키베이스를 해서 모든 정보를 빼가서 그래야 광고할 수 있는 좋은 광고. 광고를 쏘는 거거든요. 둘이서 저랑 얘기하면 그 광고를 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하고 이 프로그램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저희 쪽에는 절대 술 광고는 안 쓸 것 같아요. 둘이 술 얘기할 일 없으니까. 술 얘기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그러려고 하면 이 정보를 빼가야 되는데 애플은 다음 이제는 아예 못 보게 업데이트하다보니까 페이스북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쉽게 해서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중요하긴 하니까 약간 페이스북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반대로 실적이 나오자마자 페이스북도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바로 이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맥이랑 아이패드 21% 41% 더 산 거 봐요. 전 부분 다 올랐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아이패드를 보고 싶은 거죠. 모든 전 부분이 다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를 보였다. 기록적인 실적을 보이는 거죠. 이 시총에서 저렇게 두 자릿수가 성장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아이폰을 사랑하는 분 애플을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다시 한 번 좀 놀랐습니다. 페이스북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은 다 잘 나왔죠. 여러분들 페이스북은 매출과 EPS가 중요한데 또 하나의 뭐냐면 유저를 보셔야 됩니다. 몇 명이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는 거냐 이런 건데 일간 활성 사용자는 18.4억 명 그리고 월간 활성 사용자는 28억 명이고요. 전망치를 다 넘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실적이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네요. 좀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좀 걱정이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페이스북도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한 달에 들어오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들어오는 세 명 중에 두 명은 매일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이 한 유저가 발산시키는 매출이 10달러 넘어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성까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나 많은 분들이 그거 좋아해 이르면 한 분당 10달러의 매출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주가가 내려가는 또 하나의 약점이 하나 나왔는데요.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되게 디테일해요. 실적들이 미국 실적은 빠지고 나면 그 정보를 산 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페이스북의 일간 활성 사용자의 모습인데요. 딱 보시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신 거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미국 북미 쪽의 모습인데요. 지난 세 번째 전 붕기에 1억 9천 8백만 명 그다음에 1억 9천 6백만 명 그다음에 1억 9천 5백만 명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북미 쪽에 지금 유저가 빠지고 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까 본토에서 물론 본토에 인원이 많은 거 아닌데 본토에서 잃어가면서 약간 좀 페이스북의 설자를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실적이 정말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EPS가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상치는 1달러 0.3센트였는데 실제 80센트가 나왔고요. 다행히 매출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연평균 생산을 50%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가 50만 되면 내년은 75만 되죠. 이런 거 얘기했는데 6분기 연속 플러스 순익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밀리거든요. 왜 밀릴까요? 라고 제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딱 문장을 보시게 되면 헬스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솔리드 넘버 무슨 얘기냐면 2021년에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차량의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50%는 오전 50%죠. 그럼 그 안에 모델의 Y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쉽게 얘기하면 어닝 가이던스를 제공 못한 정도의 기업을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얘기하지만 항상 수치를 보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모든 기업이 다 실적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어닝 가이던스가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지만 선방하는 그런 모습인데 테슬라는 마침 이번에 이런 정확한 숫자를 내놓지 못했다. 일단 그래서 주가가 밀리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6분기 연속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겠으니까 다른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2프로님 안 나오실 때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 시장이 항상 빠집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두 번 정도에 5% 이상 빠지는 정화가 있었습니다. S&P 500 기준입니다. 지수 기준입니다. 지수 기준인데 작년에도 두 번 빠졌죠. 작년에도 보게 되면 3월에 35.4% 작년 9월에 10.6% 2019년도에는 똑같이 두 번 빠졌는데 이때가 여름에 한 번 여름에 6.8% 빠졌고 또 5월에 한 번 7.6%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S&P 500 지수는 두 번 정도는 매년 5% 이상이 극락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다 딛고 올라온 거거든요. 많은 분들은 2009년부터 거저먹었는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 시장에 딱 투자했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올라왔다. 그런데 매 구간마다 쭉 나옵니다. 이유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요.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보이는 건데 의외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당시에는 시장이 끝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역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딛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만약에 좀 빠지더라도 지금 빠지는 거는 일단은 내가 보기에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매수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시는 말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대출 이자 상환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좀 해야겠죠. 한 달 한 번씩 이자 내는 날은 오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제가 표로 갖고 왔는데요. 모스트 쇼티드라 스탁스라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매도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지수화한 겁니다. 지수화. 그래서 일단 팍 올라갔죠. 모든 공매도 쳐져 있는 기업들이 저 ETF 있어요? 아니 ETF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지수만 있어요. 지수만. 지수만 있는데 어제오늘 사람들이 찾던 그건데? 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들은 300% 올라가다 보니까 평균이 51%입니다. 올라갔는데 이건 뭐냐면요. 해치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VIP 스탁 바스켓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좋아하는 해치펀드가 VIP들한테만 주는 종목들을 바스켓이거든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쭉 내려갔죠. 막 판 거예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플이든 뭐든. 판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VIP 스탁 바스켓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관련이 있다고 한 거죠. 해치펀드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해치펀드가 갖고 있는 좋은 주식을 지수화시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거죠. 이게 물려 내려가니까 이게 올라가고 반대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든가 애플이든 막 팔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거지만 해치펀드의 어떤 고객들 해치펀드의 수익률까지 훼손시키고 있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안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첨부를 가져왔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해치펀드 자체에 포트폴리오가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이평어체스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콜라노비는 미국시 이름이고요. 콜라노비치 이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미국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뭔가 얘기하면 시장이 그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조정 시 매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일단은 그 두 가지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주식의 보유 비중이 낮은 편이다. 제가 한 번 예전에 보여드린 것 같아요. 표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과거에 비하면 주식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보여드렸거든요. 개인의 자산 중에? 아니. 개인이 아니고 기관들. 개인들은 여기 얘기 안 합니다. 이분들은. 기관자들. GAP 모건을 비롯한 IB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이스라엘 쪽의 보고서를 보고 많이 연관을 얻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한 30, 40%의 백신 접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상당히 지금 백신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아시는 것처럼 통합이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림은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실적이 올라가는 건 많이 점수 좋는데요. S&P 올라가고 지금 많이 격차는 벌었지만 어차피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실적도 역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지금은 주식을 살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종목을 한다고 그러면 저도 조정식에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봤습니다. 내용을.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시장이요? 아직 안 했네요. 1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잠깐 보고 시작하기 전에 노키아가 좀 나와요. 노키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키아는 실패했어요. 노키아는 실패해서 오히려 지금 이게 빠지는 폭이 유럽의 주식을 다 갖다 넘겨서 전환해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 대신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게임스탑을 볼 건데요. 게임스탑을 볼 게 되면 아까 게임스탑이 400달러가 넘어갔다고 했는데 다시 빠졌네요. 진짜 엄청나게 빠르네요. 아까 400 몇 달러였는데 300달러를 넘게 그냥 스킵하고 200달러가 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75달러? 그다음에 AMC도 보겠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반적인 증권회사가 매매를 정지시키고 있고 SEC 조사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제는 좀 이런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 나왔던 애플부터 한번 볼 건데요. 애플 실적이 너무 좋았죠. 타이밍이 이제 안 맞아가지고 좋은 시절 나왔으면 주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지금 그래도 2%가 빠지는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마진컬 메꿔야 되나 봐요. 페이스북도 페이스북이 오히려 의외로 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부 지금 좋은 종류가 빠지는 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해치펀드에 대한 어떤 사실 뭐 닥치는 것도 매도 지금 따질 때가 아니죠.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바로 요건데요. 어메리카 에어라인 그룹이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게시판에 올라온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공무에도 많이 쳐져 있으면 해보자 해서 지금 개인들이 같이 달려들어서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뭐 아마도 초반은 그렇지만 정상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고 간단하게 아 나오네요. 딱 기사가 나오네요. 딱 나옵니다. 지금 로빈훗 그다음에 인터넷티브 브로커스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키움 같은 증권사입니다. 싼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리스트릭했다. 뭘 했냐면요. 게임스탑 주식과 옵션 거래를 정지시키는 제한시키는 가장 많이 로빈훗이 가장 많이 하는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다음에 인터넷티브 브로커스가 가장 좋아하는 증권사입니다. 거래 정지예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하려면 옮겨서 사야 되는데 옮겨서 사야 되는데 아마 사지 못하지만 팔 거는 아마 다 열어놓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안 두거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400달러 사신 분들은 제가 2008년도에 폭스바겐이 폭스바겐이 포르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4배인가? 지금 그게 그 일이 벌어지고 13년이 지나는데 한 번도 그 가격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처에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고라모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흐름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그런 말도 안 내 시장이 아니고 시장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플러스 반전한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도 올라가고 애플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테슬라가 아까 많은 분들은 저한테 아니 EPS 조금 못 맞췄는데 왜 이렇게 빠지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가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좀 어제 제가 또 컴퍼런 서콜 하는 거 봤는데 의외로 일론 머스크가 어제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과거에는 정말 뭔가 확신에 차있는 모습 뭔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막 세게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한 50% 올라갈 것 같다 하면서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금 얘기하면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일론도 나이를 먹잖아요. 아 그분이요? 네. 그럼요. 그럼 나이 먹죠. 나이 먹죠. 나이 먹죠. 신중해진 겁니다. 신중해진 거죠. 원래 근데 이분이 신중해진다는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집권업계에서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불리거든요. 워낙 여러 가지 주식을 올릴만한 그런 말도 잘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어제 말씀하셨던 보잉 어제 보잉 실적이 나왔는데 보잉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잉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너무 엉망하고 나왔는데 어제는 200달러가 깨졌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실적이 나오는 아마존 아마존과 구글에 대한 주가 한번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마존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0.30%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존하고 알파벳은 역시 또 한 번의 사실상 최고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또 우리 2%는 그래서 오늘 사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장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글도 역시 1.1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정리는 좀 되는 분위기긴 한데 돼가는 모습이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그동안 올라온 그래프를 보면 멀리서 보면 지리산처럼 쭉 올라갔지만 그 한 고비 한 고비는 꽤 많이 출렁거리고 하락한 기록도 있다는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요즘 나타나는 이 현상들 주가가 내린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출몰하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보이는 것들은 과거 10년에 없었고 과거 역사상 없었다면 뭔가 이게 신호일까요? 아니면 살다 보면 그렇기도 한 걸까요? 더럽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냥 저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못하니까 비트코인 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뭐 뭔가 이익을 대긴 했는데 뭔가 이익을 됐지만 그 의미에는 나는 돈 벌고 싶어. 나는 내가 나는 다 안 당하고 딱 들어갔다 턱 나올게. 걱정하지 마. 이런 심리?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심리로 많은 매매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한 번 먹었다고 해도 그거는 먹은 게 아닙니다. 잠깐 돈을 맡겨놓은 거고 나쁜 습관만 자기가 몸에서 배인 거죠. 그렇겠죠. 하지 마시라고 조언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라이브 있으니까 또 이렇게 미국에서 벌어진 재미있는 일들도 알게 되고 미국 사람도 똑같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요즘에 정말 실망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 미국에 대해서? 너무 저는 굉장히 시장이 정말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봤는데 이건 뭐 혼탁해도 이렇게 혼탁할 수가 없고요. 투기도 이런 투기가 없다고 보입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종목들이 올라갈까 생각해요. 4불, 5불 하던 게 200불 됐단 말이에요. 200불에 공매도 하면 이거 큰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해서 빼먹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저기 아까 말씀드린 일부는 잠겼지만 지금 게임스탑하고 AMC에 대해서 공매도가 지금도 쳐지고 있어요. 전화도 게임스탑과 AMC 공매도 하고 싶겠어요. 공매도가 비중이 절대 줄지 않을까 빠져나간 애들은 마음속 나간 거 새로운 애가 채우고 있어갖고요. 공매도는 계속 그 비중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유통식의 50%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 업계라는 게 돌고 도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밌게 지켜보죠. 미국 지식에 미치다 오늘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장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할 게 많을 건데요. 앞으로도 삼프로티비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는 또 시장에 이런저런 지혜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또 선보이고 이야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월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됐네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